오늘은 10편 119편 153절로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3절로부터 160절까지 되겠죠.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미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믄 그들이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 아니하미니다. 여하여 주의 규례들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율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 규례들은 영원하리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영원하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생명으로 숨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53절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기록되어 있는 알파벳은 레시. 스무 번째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이 레시가 갖고 있는 숫자의 의미는 200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 숫자의 개념은 2에 해당되는 베이트 20에 해당되는 카프 이거하고 같은 맥락의 의미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베이트는 집 또는 그 집에 거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집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걸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카프는 손바닥 상영문자가 손바닥이었어요. 이 손바닥은 무엇을 말한다였어요?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카프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오늘 이 레시하고 연관이 되어진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나. 이 레시의 뜻은 상영문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상영문자는 사람의 머리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상영문자예요. 그 레시에 대한 상영문자. 그러니까 레시는 무엇을 표현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머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졌다라는 표현으로 할 때 이 머리는 뭘 말하는가. 어떤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머리라는 의미는 근원, 시작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처음과 나중에 되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 즉 근원, 구원의 머리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집이 되어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지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레시가 주는 의미는 신명기 28장 1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규례한 명령을 순종할 때 내리는 복을 얘기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레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머리가 되느냐 꼬리가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내가 머리가 되어지냐 꼬리가 되어지느냐 그 상황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머리로 섬기는 자는 머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꼬리가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섬기는 자라는 얘기는 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윤례와 규례를 당연히 순종하고 따르는 자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머리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오 그러한 사람은 머리가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와 같은 머리가 되어지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이 율법을 지킬 때 너희가 그렇게 된다고 말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셨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권세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만물을 지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만물 위에 자정하시는 주왕이 되게 하셔서 이걸 머리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스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어지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가진 그 왕권을 가지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걸 말하느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리에 권세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권세를 가진 왕이면 그에게 속한 아들은 그 권세를 부여받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한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되셨는데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그의 몸이 되었거든요. 형제가 되어져서 그 몸이 되어지고 교회의 그 몸 그 치체가 되어져서 똑같이 하늘의 권세가 부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들의 권세를 가져서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위해 머리로 권세자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래서 이 레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 지도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데 이건 반드시 주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시하고 신이 합해져서 레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레시 사이에 알렛을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로시가 되어져요. 로시가 뭐예요? 머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렛이 어떤 걸 나타내죠? 창조주의 힘. 그러니까 아 머리가 되어진다는 그 레시가 머리를 상징하는데 아예 머리라는 단어를 만드는 알렛이라는 단어를 레시하고 신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로시라고 읽을 때 이 로시는 우리가 하나님 전능자의 그 창조주의 힘을 힘입어 그 권세를 힘입어 우리가 머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 있어요? 베레시트 중앙에 있어요. 베레시트라는 단어 정 가운데 로시가 있어서 머리가 되어지는가 하면 베이트라는 단어가 앞하고 끝에 걸 합치면 집이 되어지는 거 이 집에 머리가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가 베레시트 안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리가 되어지느냐 꼬리가 되어지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충성되이 그 집을 지어가는 일에 살다가 그의 집이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머리로 통치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진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정해서 바로 이 왕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뱀과 청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래시는 200의 숫자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2나 20이나 200이나 공이 하나씩 더 붙는 거죠. 어떤 힘을 주냐면 기하급수적으로 뭔가가 성장되어지는 것을 담고 있어요. 200의 의미는 집이 성장되어져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하나님의 장막은 제한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어떤 영적 성장의 DNA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생명이 풍성해진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담고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집인 그 나라가 성장해서 더 왕성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주는 것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점점점점 성장되어져 가는 것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면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200이란 숫자 레시는 또한 변화의 흐름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점점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머리가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권세가 점점점점 더 나타나서 영적 DNA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이유는 세포가 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세포예요? 예수님의 세포가 되어야 되거든요. 몸이니까. 그와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더욱더 나아가서는 교회 자체가 이와 같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공동체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그 생명으로 변화된 DNA가 나타날 때 영적 성장이 당연히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죠. 그러면 그들이 결국은 생명으로 풍성해지니까 양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훈련 받고 이게 아니라 각각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에게 찾아오고 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으로 일어나죠. 말씀을 내가 먹고 그러한가 해서 순종하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삶을 성장시켜서 바꿔주시니까 그 사람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삶의 성장, 변화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죄인처럼 오셨어요. 또 이 래쉬는 전혀 다른 담즙, 독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머리가 담즙, 독 이건 도대체 뭐지? 머리와 꼬리가 어떻게 해서 되어질 수 있는가? 자, 담즙과 독은 신명기 32장 33절에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뱀의 독이요, 독사의 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신들을 향해서 하신 말이고 또 이방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는 것을 표현한 게 32절과 33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게 심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에서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들포도가 바로 무슨 포도냐는 거예요. 들포도는 포도는 포도인데 소동의 포도나무 열매와 같다라고 말하고 고모라의 열매와 같다라고 말해요. 소동과 고모라 악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렸고 완전히 멸망되어진 도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노인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포도 열매를 맺어도 들포도요. 그 들포도는 쓴 포도가 되어져서 이것은 담즙을 만드는 거예요. 쓴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쓴 포도주를 누가 드셨어요? 예수님. 10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쓴 포도주를 초라고 표현한 것이고 쓸개의 즙 이것이 담즙인데 래시가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와 같이 쓴 포도주와 이 담즙을 만들었어요. 이게 뱀의 독이오 독사의 독이라고 말했죠. 뱀의 독이오 독사의 맹독이라고 말한 이 독은 바로 마귀로부터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죄인들은 마귀로부터 죄의 독 사망의 독을 마신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맺는 것은 독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찬 포도나무가 심겨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에 다른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이 맺는 포도들은 들포졌죠. 그것은 결국은 신 포도주를 만들어서 또 담즙을 만들어서 쓰디 써서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고통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드시게 했느냐.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너무나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니까 신 포도를 주고 담즙을 주어서 이 입에 쓴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몸의 고통을 있게 하려고 주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맺고 있는 입으로 맺고 있는 독 끊임없이 우리 입이 독을 맺고 있어요. 끊임없이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우리 입이 독을 맺고 있는데 이 입이 맺는 독은 바로 우리 배에서 마음에서 나온다고 마태고 15장 18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독이 있으니 입에서 나오는 것도 독이요. 마음에 쓴 게 있으니 입으로 나온 것도 쓴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생명의 사람으로서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쓴 물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그 몸에 쓴 물과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시면서 우리를 정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이 정화되어지고 주의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입이 정화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어지는 거죠. 레시는 이와 같이 담즙과 신 포도주의 의미를 담고 있고 이 독을 담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머리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북극 집회 자정하고 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자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머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레시라는 그 단어가 그 사단 때문에 머리는 머리인데 독을 담은 머리예요. 생명을 담은 머리냐 사망을 담은 머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머리에 속한 지체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머리가 되어 세상 임금이 되어진 마귀계 속한 자요. 그 마귀의 영은 지금도 불신정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 일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머리인데 머리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머리 중에 나는 어느 머리를 주로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대로 따라서 가는 사람은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머리가 되어져서 그 독을 마신 자가 되어지고 소동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는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왕노릇할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왕노릇해요? 우리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지금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자라나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구보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구보사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 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정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정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자요. 절대로 마귀는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시가 또 다른 의미로 이 로시라는 단어가 가난을 의미하기도 해요. 머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난을 의미하고 있고 아주 가난하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계속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는 없는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오리다. 이러한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만을 볼 땐 머리와 맹독과 가난은 전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에게 딱 갔다가 접목을 시키면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처럼 자기를 비우고 오셨어요.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정말 비천할 만큼 가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 독을 마시고 그리고 머리가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독을 예수님께서 마시고 우리가 가난해야 될 그 가난을 그분이 친히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레시의 이와 같이 너무나 넘치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참 재밌는 게 153절로부터 계속 레시가 들어간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53절을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하소서 이는 내가 주의할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보시고 라고 하는 거는 고려하시고 살펴보시고 인지하시고 이런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라아 라는 레시가 들어간 단어예요.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고려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이신 이 율법을 잊지 아니하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 말씀만을 붙잡고 있으니 살펴보시옵소서 나의 이 고통을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만을 주로 모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주님이 그를 살펴보시고 그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궁유를 베푸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그를 건지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들을 그 고난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신 주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나는 내 마음에 무엇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서도 나는 그 말씀만 붙잡고 있사오니 아버지야 나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2사에서 53장 4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을 당하실 것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허물을 예수님이 그 허물을 직접 당하셔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최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무리의 최악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각기 제길로 가고 치멧대로 가고 최악 가운데 가고 독을 마시는지도 모르고 독을 나타내는 일을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는 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죄악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죄악 이 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일부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도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고난 당하심을 볼 때 마리아에게 가슴을 찔른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죄악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다 퍼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죄악에 고난을 당하셨냐면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독한 것이 다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땐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들의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또한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그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내 안에 있고 또한 저들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뱀의 독이오 독사의 맹독입니다. 그 독이 우리한테 뿜어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부터 뿜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안에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보호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 독에 내가 소동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이 독을 다 마셔버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도 감사한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이거는 더더욱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러한 고난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상속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의와 진리로 고룩함을 입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0절로부터 21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여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자연재해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아직은 사단이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이 이르는 그 날에만 이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죠. 자 주의 날 그날은 하나님의 만물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소동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처럼 마귀에게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은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안식 내게 주신 평강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이러한 허무한 것들 때에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들 이것은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함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자는 주님의 날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날 이 주의 날에 일하지 말라 라는 말을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는 사사로운 오락을 금하며 라고 한 것은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소욕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정욕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 만큼은 예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날에는 믿는 자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사회의 말을 나누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교제하면서 예배, 친교, 봉사, 전도 주님의 안식 속에서 평안한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빌리포사 2장에 나오죠. 우리가 교제를 해도 어떤 교제를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할 때도 성령 안에서 위로하고 권면을 할 때도 성령 안에서 권면하고 이게 다 뭐냐면 그 안식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해야 하는 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오신 자이기 때문에 권세자, 세상임금,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진정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주일날만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우는 자가 되겠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다면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그 독이 나에게 뿜어대지도 못해 그렇게 옆에서 나를 핍박을 해도 할렐루야 오른밤을 때려도 할렐루야 오늘 이 10편 기자가 154절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셔서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나의 주장을 변호하시고 이는 지금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자들은 이런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옳은 것을 나의 주장이 오는 것을 주께서 변호하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변호하다라는 단어가 또 리브라는 래시를 사용한 단어예요. 나를 변호하소서 주님은 나의 머리니까 주님 나를 변호하소서 주님이 머리이심을 나 다 내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 나의 머리이신 주님 나를 구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로 계속 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주신 변호자가 있죠. 누구예요? 성령님. 요한봉 14장 25절에 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그 보혜사 변호자 이 변호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호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은 것을 변호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을 내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변호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변호자인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봉 14장 26절에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보혜사는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면서 변호하면서 결국 나를 말씀으로 살게끔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봉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건 영이지 육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영을 살리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보혜사로 오셔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나에게 변호하시면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 독을 먹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 먹고 살아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155절 말씀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멀리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 아니하미니다. 악인들에게는 구원이 멀리 있대요. 근데 여기서 멀다라는 말 이 멀다라는 단어가 또 라오쿠라는 래시를 사용한 단어예요. 멀다. 계속해서 이 절마다 에스라가 래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머리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머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주를 머리로 모시지 않고 어떤 머리로 살아요? 자기의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개념 이건 전부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에서부터 온 독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서 멀다. 이러한 자를 뭐라 그래요? 10편 49편 20절에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아무리 이 땅에서 종기해져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종기하지만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요한봉은 3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크리스의 이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다고 말해요. 요한봉은 3장 19절 말씀이에요. 빛이 왔을 때 그들이 빛을 미워한다고 싫어해. 왜?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보다 이 세상에 도구로 가득한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말씀을 받고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빛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빛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고 뭔가 다른 거 좀 더 편하고 좀 더 나은 걸 원하면 여러분 심령을 살펴보세요. 분명히 무엇을 원하는 거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요한봉은 3장 20절에서 21절에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행위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빛 가운데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악이 그렇게 그것을 원하게끔 하지 않는데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르고 순정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나는 너무 힘드니까 그거 말고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대로 받아주세요. 뭔가가 참 그럴싸해요. 근데 요것이 내가 아닌 거예요. 요게 뭐예요? 빛에 드러나기 싫어하는 악인 거예요. 뭔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이 자기의 악이 드러날까 봐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할 거리를 찾고 또 찾고 찾고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이고 독이에요. 이 악과 독을 그대로 두면 소동과 고모라 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쓴 슬개의 즙을 마시고 신포도주를 마신 이유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56절에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극률이 크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피소서 여기서 친절이라는 단어가 빠져서 제가 넣었어요. 친절한 극률 이것도 라흡 해가지고 레시가 들어간 단어요. 또 그 다음에 만원이라고 해석됐는데 이게 크오니 많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아주 크게 많다는 거예요. 크게 많고 이게 엄청나게 큰 머리 주 지도자 통치자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라흡 크다 그레이 이런 레시가 들어간 단어예요. 여긴 두 개나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그 친절한 극률이 아주 크다는 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극률은 아주 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큰 극률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았어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극률이 크시고 풍성한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는데도 차마 기다려주시고 바로 심판해서 지옥불로 보내지 아니하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너무나 커서 이 십자가의 극률과 그 베풀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에베소 2장 8절에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는 너무너무 커서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값없이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그것을 사절로부터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 그 큰 극률함의 풍성함을 허물로 죽은 우리스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살리시고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또한 일으켜짐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생명 안에서 일으킴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죠. 죽으심을 믿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는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것은 7절에 그의 지극히 크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전해서 그들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에베서 1장 17절에 모여 지혜와 게시의 영이 임할 걸 말하죠. 그래야 이 풍성한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한 기업이 어떠한 건지를 알게 되니까 모든 건 누가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 원수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할 나이다. 그 말씀이 그에게서 이와 같이 강하게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를 아무리 핍박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다 할 지라도 떠나지 않았다.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핍박하는 자도 라다프 라는 레시를 사용합니다. 핍박하는 자의 머리는 어디야? 사단. 우리는 핍박을 당하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야.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니 이와 같은 원수들이 많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프 이것도 레시 에요. 많아요. 적지 않아요.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은 적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나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이 십자가 은혜 여러분 헛되이 받지 않으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고린도우서 6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서 봉독해볼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활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유해 가지고 영광과 욕댐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 어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두 머리를 아주 정확하게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사단을 머리로 모신 자들은 차도 바오를 피박하고 궁핍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채찍을 때리고 수고롭게 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러한 고난의 그 삶을 살게 하지만 그의 모든 고난의 여정은 이방인이 사도로 부른바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가 억지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가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자이고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를 피박했던 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밖에 없는 걸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 고난을 당하기를 기뻐하고 했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스스로 자천하여서 많이 맞고 견디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 어떤 고통을 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근심하는 자 같지만 그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겉으로는 가난한 것 같지만 그는 항상 부여한 자예요 자기만 부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여하게 하는 자인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도 또 나와요 사병으로 우겨싸움을 쌓는 것 같으나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같으나 낙섬하지 않냐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15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범죄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이 거짓된 자들은 범죄자들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보면서 그는 애통하는데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다 라는 단어도 라아 라고 해서 레시를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까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범죄자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창세전에 알리심바 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알리심바 된 것이 이 말세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듭남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서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이 십자가에서 뿌려진 생명의 씨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의 씨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내게 뿌려졌다면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결국은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순정하지 아니하니까 거짓말하는 자여 범죄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살피소서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가 주의 법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사용했던 라압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나를 이제 돌아보시옵소서 고려해보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의 법도를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폐부 깊숙한 곳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160절 말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처음부터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처음부터 진리예요 래쉬 머리 그는 로쉬라는 단어예요 로쉬 래쉬에다가 알레타나를 딱 집어넣어서 로쉬 그분은 처음부터 머리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나도 주가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머리인지 내가 보여주리라 하면서 바로 마귀에게 순정한 아담의 후선들을 건지시게 해서 아담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머리가 되심을 나타내시고 결국은 그는 머리가 되셨어요 처음부터 머리셨어요 처음부터 진리셨어요 처음부터 거짓이 없으셨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고 있을 뿐이죠 오직 진리는 우리의 구원은 변함없으신 주가 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소 그가 한 분 우리의 구원자야 구원은 예수 그리소 그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정하고 지키면서 그 말씀이 항상 나에게 가르침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의 판단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옳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 굴복되어 지시기를 추건합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로 산다면 그 말씀만 해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패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러 오신 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그 말들을 따라서 그들이 지킬 때 의로운 마음을 얻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신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해주셨으니 이 십자가 외엔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래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단 한 번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 밖에는 우리가 따라갈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직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갖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순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시니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고 감춰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낱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은 독은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머리로 모신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정하며 나아가게 합시고 불순정하는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정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은 우리 안에 터럭도 잊지 못하게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빛 가운데 나아가서 빛 가운데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이 드러나고 완전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이분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고 우리 심령은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해져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집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댁해되고 충망태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